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령의 시작 이하네씨입니다 처음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영 감독님이 정말 솔직하게 제가 원하니까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감독님이 원하는 설경을 배웁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100% 일본어 용기를 선보여주셨는데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유리코 우리 박소담배우가 연기를 해주셨는데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소담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저 하이뮤스타 손인사인데요 네 정면 뒤쪽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설령 후시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하튼 한 번 네 오늘 진짜 이 제작 보고에는 사람이 넘쳤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정면 자 설령 후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자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령을 외치고 다 같이 파이딩을 한 번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파이딩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령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네 스파이 액션 영화 유령 오늘 1월 1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즐거운 테이 Web 동생 Bl com use amorph ti 감사합니다.